날씨 너무 좋다. 드디어 선글라스를 갖고 왔는데 선글라스 오늘 처음 꼈어요. 진짜요? 오빠, 저기가 바로 퀸 빅토리아 마켓이에요. 여기구나. 빅토리아 여왕을 이름을 쌓아서 만든 마켓이에요. 그렇구나. 되게 크죠? 이거 전체가 다 그냥 마켓이에요. 1859년에 만들어졌는데 150년 정도였대요. 예쁘게도 진열돼있다. 진짜 현지인분들이 여기서 많이 사고. 있는 분은 여기서 다 사면 되겠다. 네, 여기 다 몰려. 근데 여기가 3시까지밖에 안 해요. 아, 진짜?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일찍. 그래서 일찍 왔구나. 근데 여기 마켓 진짜 크다. 진짜. 이쁜 거 많다. 진짜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네. 여기 또 기념품. 이 가방이 너무 귀엽다. 입는 게 없네. 아유, 너무 귀엽다. 코알라는 귀여워.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쓸어와야 되는데. 코알라 인형 같은 거 와서 하나씩 선물 주기에 좋잖아요. 귀엽다.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, 코알라랑. 네. 무슨. 뭐를 넣으러 놨어. 캥거루. 우리가 어제 먹은 캥거루. 그래? 저꼬리 봐요. 우와. 우와. 미안해. 오! 어때? 완전 부드럽. 너무 부드럽다. 우와. 진짜 너무 부드럽다. 이런 통가죽은 한국에 못 들고 들어오는 거야? 네, 못 들고. 아, 못 가져와요? 네, 이런 거는. 만들어진 제품은 들고 올 수 있는데 저는 통가죽은 못 가져오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. 신기하다. 거처. buna.